전남 순천에서 매번 황당하게 주차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주차선 바깥쪽 통로에 주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아예 경차자리에 엉덩이만 들이밀고 반만 걸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에는 주차위반 스티커와 안내서로 보이는 노란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떼다가 만 모습입니다. 그를 쓴 A씨는 주차자리가 있든 없든 항상 본인 마음대로 주차하시고 스티커 부착해도 똑같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칸에 주차한 걸 본 적이 없다라며 공론화를 호소했습니다.